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언파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거 나 축구 잘 몰라 그래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 하기보다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볼게 손흥민 선수 이제 팬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있어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욕을 먹기도 하나 봐요 그냥 내가 예상하는 바로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불만을 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면 둘이 무언가 사적인 게 있지 않다면 저는 축구할 때 수비수를 좀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개X밥 조기축구 회원일 뿐이었지만 제가 수비수를 좀 많이 했었고 농구를 할 때도 저는 수비를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체 능력은 좋지만 기술은 부족한 스타일이었어서 축구도 농구도 수비를 많이 잘했어요 수비를 많이 하는 나 같은 동호인 입장에서도 존나 좋은 내 동료가 있고 존나 싫은 내 동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 풀백을 보는데 왼쪽 윙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편에 그 윙이 우리 편이 수비를 해야 될 때는 절대 안 내려오고 저 위에서 허리춤에다가 손 이렇게 하고 한쪽 다리 짝다리 짚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열심히 공 뺏고 나면은 이러면서 공 달라고 개X를 떨고 그래서 공을 줬더니 패스도 아니고 지가 혼자서 연습했던 드리블 스킬 구사하다가 공 뺏기고 뺏기고 나면은 심판한테 항의하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다시 중앙선 근처에서 허리에 손 얹고 내가 공 뺏을 때까지 기다리는 XX가 있다 이 XX면은 XX발 대갈통 깨부셔버리고 싶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축구든 농구든 수비해본 분들은 다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르브론 제임스, 릅갈통이 욕을 가장 많이 먹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디시전 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디시전 쇼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퇴색이 됐어 근데 릅갈통이 진짜 욕을 많이 먹고 그 먹는 욕이 정당하다는 이유가 된 거는 릅갈통 X끼가 병장 농구에서 그래 저는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클리블랜드 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XX발 새끼가 수비 존나 안하고 자기가 커버 가야 되는 데를 자기 편에 블루워커 선수 다른 애가 커버를 가야 되고 공격할 때는 지가 공 달라고 해서 공격하고 이걸 보고 그에 반해서 스테폰 커리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선수들은 수비도 열심히 뛰고 공격도 열심히 하고 특히 마이클 조던 비교되는 마이클 조던이 수비도 열심히 하고 공격도 열심히 하고 이랬던 거랑 비교되면서 릅갈통 X끼는 까여도 무죄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X빠지게 뛰어가지고 공 뺏어 패스 줘 팀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로 축구를 해 공 뺏겨 공 뺏기고 나면은 백필드? 백코트? 이런 걸 해서 다시 수비 참여를 하고 다시 공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구멍을 메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뺏긴 다음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인상 오지게 쓰면서 심판한테 막 이 X랄만 하고 있으면은 나 같아도 대갈통 깨고 싶지 손흥민 선수가 그랬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축구를 요새 안 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빡칠 만한 부분은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 여자친구 뺏기고 이런 거 아닌 이상 2010년? 10년대 정도부터 축구와 농구가 둘 다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축구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제토라인, 제라드, 토레스, 드록바, 람파드, 이니에스타, 샤비, 메시, 삼각라인, 루니, 호날두, 스콜스 이런 삼각라인, 긱스까지 이런 거 축구할 때였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역습 축구하고 점유율 축구하고 좀 뭐 반띵 했던 것 같아 잉글랜드가 그때부터도 뻥 축구라고 욕을 처먹긴 했지만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박지성, 루니, 스콜스, 긱스, 호날두, 케릭, 네빌 뭐 이런 선수들이 공격 전개 능력이 좋고 기동성이 좋으니까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한 3명에서 5명 정도 뛰쳐나가면서 패스를 간결하게 길게 길게 롱패스 하면서 호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호날두 새끼가 X발 뭐 골 존나 쳐놓고 막 이때 이런 걸로 어쨌든 맨유가 챔스 우승도 하고 리그 우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존나 점유율 축구해가지고 우승하고 거기도 물론 우승을 했지만 한 게 그래도 반반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 물론 뭐 잉글랜드에서도 벵거 감독이 딱 1분이라도 완벽한 축구를 보고 싶다 뭐 이런 X발 명장병 걸려가지고 잉글랜드에서도 점유율 축구하고 뭐 이랬던 뭐 그런 전례가 있지만 어쨌든 잉글랜드 축구가 그때 뻥 축구한다고 막 다소 좀 놀림은 받긴 했지만 그 효과 효율에 있어서는 스페인 축구에 못지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은 공격수 새끼가 수비를 안 하면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게 바뀌었죠 농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골든스테이트가 왕조를 만들어낸 이후부터 특히도 그랬는데 토탈 사커가 있다면 농구에서는 옛날부터도 물론 골스의 벌떼 농구라든지 피닉스 같은 데에서 했던 7초만에 공격하고 이런 농구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그것을 완성시킨 게 골든스테이트 스테폰 커리 에라의 골든스테이트죠 골든스테이트가 어떻게 하냐면 다같이 로테이션을 많이 많이 돌면서 열심히 수비를 하고 공을 뺏으면 다같이 열심히 뛰어가서 속공으로 전개를 하거나 속공이 막히면 3점을 통해서 기대값이 높은 공격을 하는 그 농구를 통해서 골스가 사실상 한 5년 정도 1등을 찍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클리블랜드나 이런 데에서 일격을 쳐맞긴 했지만 어쨌든 5년 동안 가장 강한 팀이었던 건 사실이잖아 마찬가지로 농구든 축구든 이제 어떤 한 새끼가 수비를 안 해버리면 그걸 메우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록 한 compliqué 모르겠어요 싱긍 싱긍 네 네 네 싱긍 네 싱긍 네 싱긍 네 싱긍 싱긍 네 싱긍 네 싱긍